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웹사이트를 하나 준비했고요 이 웹사이트는 웹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환경들이 인터넷이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이 느린 환경을 좀 재현을 해야지 이 효과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일부러 웹이 늦게 로딩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롬의 경우에는 검사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네트워크 탭, 우리가 지겹게 보게 될 네트워크 탭이죠 이 탭에 보시면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패스트 3G, 슬로우 3G 이건 통신 방식의 이름이 3G라는 뜻이고 슬로우 3G를 하게 되면 매우 느린 3G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리로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천천히 다운로드가 돼서 index.html의 경우에는 2초가 걸렸고 이미지는 여전히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죠 일부러 속도를 느리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캐시를 설정하려면 웹서버의 설정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업은 실습 수업이라기보다는 이론 수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론적인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고 또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웹서버 하나를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기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파치 웹서버에요 비트나미를 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컨트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보면 아파치 웹서버를 선택하면 configure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열면 이렇게 생긴 창이 뜨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설정 파일을 열어서 설정을 바꿀 거기 때문에 Open Config File을 선택하고 Yes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httpd.conf라고 하는 파일이 열릴 건데요 바로 저 파일이 우리가 설치한 아파치의 동작을 변경시키는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에요 저는 이 파일의 제일 끝에다가 제가 원하는 캐시 설정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갈 겁니다 그걸 할 때마다 그냥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치 웹서버를 껐다 켜야 돼요 Restart 버튼을 눌러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파일이 수정한 내용을 아파치가 껐다 켜질 때 한번 읽어서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동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실습 환경을 다 갖췄고요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하면서 실습 안 해도 돼요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하실 분만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아 저런 게 있구나 나중에 필요하면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건전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